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오늘도 또 어김없이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방송도 시작하고 여러분들도 일어나가지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같이 한번 열심히 심질전해서 잘해보자고요. 투자도 잘하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투자보다도 저는 그래요. 여러분 본업이 중요합니다. 본업이 중요하니까 본업에서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너무 투자에 목매면 안됩니다. 여러분 전업 투자자들도 잘 못해요. 여러분 좋은 결과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은 주식 투자가 참 힘듭니다. 너무 여러분들 거기에 목매워버리면 본업까지 진짜 말 그대로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90%는 외모에서 드러난다네요. 외모. 도대체 왜 외모에서 드러날까요? 경험 많고 유능한 사람인지 궁금하다. 궁금하다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표정을 관찰하면 된답니다. 표정. 표정을 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시선. 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따라가 보면 되겠죠. 그 인내심 있는 그 차분한 사람인지 궁금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선발이 얼마나 분주한지 살피면 되겠죠.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궁금하다면 그 사람의 목소리의 톤을 보면 됩니다. 목소리의 톤을 봐라. 그 무의식 중에요. 그 드러난 외모에 보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숨겨져 있어요. 그 사람의 내면을 알고 싶다면 그의 외모부터 관찰을 하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외모를 봐라. 목소리를 들어봐라. 저도 그럴 거야. 저도 방송하다 보면 목소리가 힘이었거나 하면은 아, 선생님도 좀 힘들구나. 빌빌거리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겁니다. 목소리가 좀 힘이 있으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좀 피로하게 느끼면은 여러분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저도 굉장히 신경이 씁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관리가 참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죠. 삼성전자가 오는 18일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어요. 하반기 주요 사업 전략을 논의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 보니까 최근에 2주간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용 회장의 출장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부 계획하고 비전을 도출할 것으로 현재 보여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그 회의를 보니까 지난달 말 반도체 수장으로 부임한 전영현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 부회장이죠. 이 부회장이 주제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첫 회의만큼 경쟁사 하이닉스에 대한 주도권을 뺏긴 그 HBM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과 이 파운드리 사업 전략 등 위기 상황을 타개할 해법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죠. 어깨때람 삼성은 오는 18일부터 각 부분별 주요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 등이 참석하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어요. 이 회의는 보니까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진행됩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진행이 되고 이 사업 부분과 지역별로 현안을 공유하고요. 그 상하반기 사업 목표하고 영업 전략 등에 대한 그런 의견을 나눈다고 하죠. 그 회의는 한종이 디바이스 경험 부문장하고 전형연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이 각각 주재를 하는데요.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재용 회장은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아요. 주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먼저 DX부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수원 사업장에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2일차에는 모바일 경험 사업부, 2일차에는 생활가전, 그리고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3일차에는 DX 사업부 전체가 모이는 회의를 잇따라 진행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사업부별의 추진 전략과 지역별 목표 달성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고 특히 마케팅 디자인 혁신, 고객 중심 멀티 디바이스 경험 활성화,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전략, 활용 확대 전략 등 삼성 전체가 최근에 힘을 실고 있는, 쏘고 있는 고객 중심의 멀티 디바이스 경험의 활성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MX 업데이크의 경우에 경쟁사 애플이 지난 11일 AI 전략 애플의 인텔리전스를 공개한 만큼 대응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울러스 네덜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A를 탑재한 폴더블 스마트폰 Z 플립 6, 폴드 6 공개 행세를 앞두고 있는데 이 빅스비 성능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하네요. 이 반도체 쪽에는 오는 25일 화상사업 중에서 12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 행위가 열리는데 이 회의는 지난달 말 DS 부모자로 취임한 전영연 부회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에 HBM 사업에서 경쟁사 하이닉스를 제치기 위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 같아요. 특히 이재용 예정이 지난 12일 NDJC 아마존 CEO하고 그런 만남에서 전영연 부회장하고 이정배 메모리 사업 부장, 한진만 DS 부분 미주 총괄 부사장, 최경식 북미 총괄 사장 등 주요 부분 경영장하고 동행한 만큼 AI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내놓을지도 주목이 돼요. 아울러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문제도 점검할 것 같은데 현재 삼성전자는 자사의 HBM 납품을 위해서 엔비디아랑 품질 테스트 진행 중입니다. 앞서 젠스랑 엔비디아의 CEO는 삼성전자의 HBM도 엔비디아에 납품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죠.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TSMC하고 격차를 좀 접히고요. 이 고객사를 늘리는 문제가 주요 논의사항으로 오를 것 같아요. 삼성은 올 하반기에 3나노 2세대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깨 최초로 도입한 GAA 기반의 공정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 같고 이재용 회장이 미국 출장을 통해서 다진 글로벌 네트워크하고 이를 통해서 빅테크들과의 포괄적인 협력 노력이 이번 글로벌 전략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비전과 사업계획으로 진화를 해가지고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회의하면 그 회의한 대로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삼성자가 미국 유력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포브스 여기 올해 전세계 상장기업 승리에서 20위권으로 밖으로 떨어졌다.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답니다. 없기에 따르면 포브스가 최근에 공개한 글로벌 2000 승리에서 삼성은 전년 14등이 있는데 7개단 떨어져서 21등, 21위에 그쳤습니다. 포브스는 매년 전세계 주요기업의 매출과 순이익, 자산, 시가총액 등을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2000개 기업의 순위를 매겨서 발표하는데 이번 평가에서 삼성은 매출 28등, 순이익 43등, 자산은 122등, 시장가치 23등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지난해 글로벌 경제 침체로 반도체 사업에서만 15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가지고 실적이 부진했던 데 따른 것 같아요. 국내 기업 중에 삼성전자 위에도 현대체가 작년 104등보다 11기단 뛰어올라서 93등에 랭크돼가지고 100위권에 들어왔네요. 기아가 234등, KB금융 250등, 신한금융 304등, 하나금융 411등, 포스코 412등, 현대보비스 465등, 삼성물산 493등 이렇게 해서 500등 안에 포함됐네요. 전체 순위로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금융사들이 상위권에 포진됐습니다. 미국의 JP Morgan Chase가 2년 연속 1등이네요. 2등은 버크셔 헬스웨이다. 참고하십시오. 버크셔 헬스웨이. 그리고 또 새로운 포인트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10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공개하는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플립6네요. 이 시리즈가 최초로 12GB의 램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삼성은 갤럭시 Z 플립6에 12GB 램을 도입을 하고 스마트폰 벤치마크죠. 이 사이트가 있는데 킥벤치, 킥벤치라고 하는데 Z 플립6로 추정되는 모델이 12GB 램을 장착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Z 플립 시리즈는 2020년 첫 살을 보인 이후 램 용량이 줄곧 8GB였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AI 도입 등을 감안해서 4년 만에 램 용량을 12GB로 늘리기로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이로써 12GB 램을 유지해온 갤럭시 Z 폴드랑 그런 램 용량이 좀 같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삼성은 4년 전 나온 갤럭시 S20만 하더라도 12GB 램을 도입을 했는데 그 뒤로 수년간 S 시리즈 기본 모델에 8GB짜리 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램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지나치게 원가 절감을 하는 것 아니냐 비판을 받았어요. 노태몬 사장이 올해 1월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한 뒤에 각인 기자간담회에서 12GB에서 8GB로 내려가면 원가 절감이 맞는데 이 8GB 쓰다가 8GB면 절감인가? equal 아닌가? equal? 같은 거 아니냐? 하여튼 메모리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강조를 했대요. 하지만 갤럭시 OS인 안드로이드 기반의 One UI는 애플의 OS인 iOS보다 램 소모량이 많은데다가 갤럭시 AI로 더 다양한 AI 기능을 선보이한다는 점에서 램의 용량 확장을 택한 것 같습니다. MS가 자사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한 코파일럿 플러스 PC에 최소 16GB 램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갤럭시 Z 플립 6는 원가 상승도로 가격이 전작보다 다소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IT 팁스 더 온 리크스 등에 따르면 갤럭시 Z 플립 6는 256GB짜리 1099달러, 512GB짜리는 1219달러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전작 대비 한 100달러 정도 오르는 셈이고 전작인 갤럭시 Z 플립 5의 국내 출고가는 256GB짜리 139만 9200원, 512GB짜리가 152만 200원. 비싸다. 하여튼 Z 플립 6에 112GB짜리 램이 도입됨에 따라서 내년 1월 출시되는 갤럭시 S25 기본 모델에도 12GB 램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요. 중국 업체들이 과감하게 자사의 전략 스마트폰에 16GB, 24GB짜리 램을 적용하고 있는 데다가 애플도 아이폰 램 용량을 늘리는 추세여서 삼성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